자 21번째 사무환경요소구요 얘는 산업보건기준인가 라는 법규에 있는 내용들이구요 한 1년에 한번 정도씩 출제가 되고 간혹 가다가 정말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상식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좀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법규에 정해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학문적으로 확술적으로 약간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의료행위들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방식들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 그걸 최하면 손 따고 이런거 뭐 이런거 뭐 과학적이긴 하겠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사무실 환경에는 직무 환경 요소에 앞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조명이나 색채 방음 공기청정도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있구요 얘네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그 자격증 보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온도나 습도 이거 맞추는 거 요런 것들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워드 강의를 안 한지가 너무 오래되서 자 우선은 조명이 나옵니다 조명 방법에는 자연 조명 인공 조명 직접 조명 간접 조명 반간접 조명 직접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부 형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형태죠 바로 쏘는 거 직접 쏘는 걸 이야기하는 거구요 간접은 등이 그러니까 뭐 이거를 좀 그려볼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일반적인 집에서 보면 뭐 천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등이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 빛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직접 조명이 되구요 뭐 간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 쏴서 반사돼서 이렇게 빛이 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간접 조명 반간접 조명 이거는 약간 좀 절충한 형태에요 반간접 조명은 요러한 형태의 모양들이 있다 조명은 자연 조명이 좋다 왜냐하면 인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색감이나 또 시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직사광선이나 요즘에 또 이제 직사광선이나 요런 뭐 자외선 뭐 요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긴 있지만 자연 채광이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자 사무실의 조도는 500럭스에요 밝기 단인데 500럭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구요 산업 복원에 관한 규칙 법규에서 사무실 용도별 조도 기준이 나오는데 얘가 가끔 출제됩니다 그래서 초정밀 작업 같은 경우에는 750 정밀은 300 그 다음에 보통 작업은 150 기타 작업은 75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서 350을 빼 450 빼야 되나 450 가니까 300 300에서 반 또 반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산업 복원 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통행하는 통로는 75 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 시설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복도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밝아야 하죠 자 소음에 관한 규정도 있는데요 사무실에 알맞은 소음 허용 한도는 55dB 이래요 이거는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어거니제이션에서 권고한 기준이고 산업 복원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음 작업은 하루에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8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우리가 소음 작업이라고 한다 하셨죠 이 소음 작업이라는 거 요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산업 복원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강렬한 소음에 해당하는 작업은 그랬어요 어휴 90 여기서 85만 해도 소음 작업인데 90dB 이상 되면 굉장히 큰 소음일 거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데시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거는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보니까 비교 기준에 대한 거더라고요 절대적 값이 아니라 어떤 값에 대한 비교 기준이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TV에서 봤어요 이 소음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되는 작업 8시간이요 그러면은 4시간으로 줄게 되면 5dB이 추가돼요 그러면은 또 이제 얘가 또 반으로 쪼개면 또 5dB이 또 추가돼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90dB이 8시간이다 그러면 95는 4시간, 100은 2시간, 105는 1시간 요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얘도 출제됐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110dB은 30분, 115dB은 15분 요렇게 되는 거고 자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소음의 작업 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90dB 이상 초과하는 사업장은 청력 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이 돼야 된다 청력 보존을 해야 된대요 90dB이면 굉장히 시끄러운가 봐요 사무실 내에 소음 방지 요령이 나오는데 소음 발생원을 소음실로 격리를 시키고 바닥은 탄성이 있는 재료 카페트를 깐다든지 이런 거죠 이중유리시설, 외부 방문객을 가급적 사무실에서 만나지 않도록 사무실 가까운 공용 응접실을 만나야 된다 또 사무실 배치 합류적으로 하여 불필요한 보행을 줄이고 사무실 내에서 불필요한 대화는 가급적 억제하고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벽 20cm 이상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예전에 좀 재미난 경험인데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실습실이 있었는데 실습실은 굉장히 큽니다 보통 교실보다 2, 3배 정도 크니까 근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있으실 공간이었는지 실험실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정말 커다란 교실이었는데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벽을 하나 만들었어요 벽을 하나 실습실에다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리를 이렇게 넣었어요 이중차음유리였나 봐 정말 신기한 거는 이 안에 들어가서 무슨 소리를 질러도 친구들이 10명, 20명으로 들어가서 무슨 소리를 들려도 그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짠 거 같은데 그래서 장난을 많이 쳤죠 들어가서 어릴 때니까 입모양만 보여주고 이 씹 막 그러면서 욕해도 바깥 애들은 몰랐죠 이 씹 이런 거 재미있었습니다 색채도 최근에 출제가 됐었죠 색채는 회귈화, 조직화, 효율화를 기할 수 있어야 된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화로워야 되고 사무실의 색채 조절이 잘 될 때 효과는 3원의 능률이 향상된대요 예를 들어서 벽면이 다 새빨게 그러면 아우 굉장하겠죠 완전히 쎄하해 아 뭐야 정신병으로 다니고 조명형과 평가가 있으면 밝고 쾌적해진다 작업의 질이 좋아지고 재해가 주래든대요 색채 조절 요령인데요 책상, 사무용품, 벽 등은 되도록 자극성이 적은 색상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색의 경중 감각을 이용해서 사무실의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의 아랫부분은 여기에 출제가 됐었어요 명도가 낮은 색깔로 하고요 윗부분은 명도가 높은 색으로 하고 명도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은 게 좋아요 여러분들 명도라고 하는 거는 밝기잖아요 밝을 명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렇게 벽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있어가지고 아래쪽은 짙은 남색 비슷하게 이렇게 칠해져 있고 위에는 흰색으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게 명도가 지금 보시면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아랫부분은 명도가 낮다는 건 어두운 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두운 색으로 주고 위쪽은 밝은 색으로 준다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주 접촉하는 색상, 사무용품, 벽 등은 되도록 자극이 적은 색을 이용하고 또 단조롭고 정적인 사물을 처리하는 사무실은 활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비교적 명쾌한 자극성이 높은 색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틀린 답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있었어요 이 두 문구 때문에 위에 있는 거랑 아래 거랑 보기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채웠죠 그래서 활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비교적 명쾌하고 자극성이 높다 그러니까 자극성 높은 색을 넣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명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명도 이것만 딱 보니까 자극하니까 이걸 찍어버린 거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중간중간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로 유리를 세로로 길게 잘라가지고 포인트를 딱딱딱 주니까 훨씬 발랄해 보이죠 정적이지 않고 약간 좀 동적인 느낌 이런 것들 명쾌한 자극성 약간 좀 뭐 민트색 비슷한 거 좋아하고 약간 오렌지색 비슷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색채는 온도 감각을 지니고 있고 붉은색은 따뜻한 느낌을 준대요 이건 알겠죠 근데 이거 하나 주의해 주세요 자극성 높은 색을 주면 좀 활발한 느낌이 난다 자 공기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산소 농도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수준의 공기가 되어야 되겠고 탄산가스 농도가 1.5%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산업 복원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소 결핍이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에요 18% 이상이어야 되는데 18% 미만이니까 자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포름알데이드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미군부대였나 거기서 포름알데이드를 한강에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괴물이 생기게 되는 그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라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공기 중에 노출돼도 사람한테 상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센 산이기 때문에 0.1ppm 이하여야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공기정화 설비 등에 의해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의 기류속도는 매초당 0.5m 이하로 해야 된다 너무 바람이 많이 불면 안된다 이거죠 자 온습도에 관한 규정이에요 사무작업을 하기 위해 가장 쾌적한 온도와 습도는 21도와 60%래요 전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6에서 28도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워드 프로세서의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18도에서 23도 기준으로 아마 잡을 거에요 그리고 이 습도는 60%로 하고요 아마 이 전산실 요거랑 겹쳐가지고 아마 중간값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법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오길 다음에 VDT 중후군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신드롬 그래서 모니터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시력이 떨어지고 생리불순 혹은 두통 이런 거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 VDT 중후군이라고 이야기하죠 컴퓨터 터미널이라고 하는 건 모니터에요 오랫동안 작업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이상현상을 말하구요 VDT 중후군은 영상 표시장치 바로 모니터에 의해서 발생을 한대요 VDT 작업자의 정신활동 피로도 측정 방법은 임계, 전멸, 융합, 주파수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하구요 개인의 피로 정도로 스트레스와 말초혈액순환 기능 평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평가하고 검증하는 스트레스 피로 검사 방법이래요 얘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한 번 나왔었지만 VDT 중후군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력저하, 막막건조, 백내장, 시력장애, 두통, 어깨, 팔, 허리 통증이 온다 빈혈, 생리불순, 임신, 출산 등의 영향을 준다 규정이 있죠 여러분들 어때요? 1시간 일한다고 하면 60분 중에 50분 일하고 10분 휴식 이렇게 하고 아마 4시간마다 또 1시간씩 휴식해야 되는 이러한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그 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이렇게 짜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포름 알데이드의 관리 기준은 0.1ppm 이었죠 이거는 기억하세요 사무실 색채 조절 유령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책상, 사무용품, 벽 등에는 되도록 자극성이 적은 색 쓰면 좋겠죠 사무실 벽 아랫부분은 윗부분에 비해서 아랫부분 이게 잘못된 거네요 명도가 높은 색을 쓰는 게 아니라 명도가 낮은 색을 써야지 좀 안정성 있게 가는 겁니다 사무실의 활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문제네요 자극성을 높이는 색을 쓴다니까 이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죠 활기를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극색성을 주는 건 괜찮다 사무실 벽을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가능한 명도 차이를 적게 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위쪽 색깔은 완전 화이트인데 아래는 블랙으로 넣어요 굉장히 무중충하겠죠 VDT 증후군 중에서 전자파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컴퓨터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주 휴식을 취한다 컴퓨터 작업 시 노트북 컴퓨터 대신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데스크탑이 아무래도 모니터가 크죠 그리고 본체도 있다 보니까 전자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빛이 반사가 없는 곳에 모니터를 설치하고요 모니터는 눈으로부터 40cm, 50cm 거리해야 된다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각도도 나옵니다 시선 각도 이게 뭐 15도였나? 그게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무사동화에는 그런 건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무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거 소매 작업 측정 결과 청력 보존이 필요한 것 이거 뭐였죠? 90dB였죠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는 이제 사무 환경을 건너뛰어서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compte 감사합니다.